아니, 떴는데 한참 떠 있는 거예요. 채공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. 어. 우리는 대박이었지, 우리. 너무 무서워. 물이 너무 무서워. 저기 근데 진짜 신비하다. 오. 신비로운 그 자체예요. 맞아, 맞아. 근데 그래도 이렇게 새누떼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엄청 예쁜 곳에서 수영을 하니까 참 피곤합니다. 피곤하다, 그렇지. 그렇게 돼야 돼? 근데 진짜로 그 높은 데서 보니까 좀 움푹 들어가는 게 볼 때 하나도 없더만. 그렇죠. 뭐 이런 거. 너무 자연스러웠어요. 그래도 진짜 처음에 무서웠다가 어쨌든 계속 무서웠잖아. 뭔 소리 하는 거야. 그렇죠. 제가 무서웠다가 어. 그렇게 한번 풍덩 빠지고 나니까 괜히 했다. 전 물이 너무 무서워. 제가 두 분이랑 비교가 돼서 뭐. 왜. 아니에요. 아니야. 더 허브적으로 나온 거 같아. 허브적으로. 허브적으로. 아. 부럽습니다. 근데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켜져보니까 훨씬 예쁜 거 같아요. 그치? 네. 아, 칫천일산 또 얼마나 멋있을까? 아, 난 거기가 제일 가보고 싶었는데. 여기 많은 분들은 거기 물고기들 낚시도 하고 그럴까요? 어, 거기 물고기 들어와. 진짜. 다 왔다. 아, 여기 우리 집이구나. 집에 왔다, 집. 어, 오케이. 들어. 네네. 들어옵시다. 아, 고생들 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올라가자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벌써 다 말라가. 벌써 다 말라가. 어, 벌써 다 말라가. 비 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? 재수 없게. 비의 신이시여. 차크시여. 마치 차크 차크. 그렇지. 마이의 신 차크시여. 피를 쏟아지기 하지 마시오소소. 아 근데 너무너무 텁다 우리나라 여름에 폭염 왔을 때 막 39도 40도를 제 주연이 저렇게 되면 아픈 것도 그 영향이 크지 주연이 저렇게 되면 아픈 것도 그 영향이 크지 뼈압패스에서 막 하고 가고 주연이 형 너 괜찮니? 네 주연이 얼굴이 좀 이상한데 아 괜찮습니다 여기 마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식공역을 이제 뭐 주연이가 계산하랴, 짐 챙기랴, 소통하랴 맨날 하시니까 형 쉬세요 진짜로 뼈가 사왔습니다 돈 막아줬네 너 재워, 재우고 네 네 그러면 지아는 재우고 우리 둘이나 알아서 우리 둘이나 알아서 나가자, 나가자 날아가고 네 알겠습니다 저 가방만 참고 한게요 주연이 짬뽕 짬뽕 짬뽕이랑 짬뽕 해줄게 오오오오 짬뽕 대박이다 주연아 오늘은 짬뽕 오늘은, 오늘은 해물짬뽕 오오오오 약이지 뭐 길에서 가고 싶어. 마트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? 다 뭐지 뭐. 다 봐. 빨리 가서 해야 돼 이거. 빨리 가자. 네. 이거 시금치 맞는 거 같은데? 네네네. 시금치 맞는 거 같은데. 시금치 맞는 거 같은데? 네네네. 마늘. 굵은 걸 사요. 마늘 지옥에 안 빠지죠. 네. 20개. 크래프 트리. 그러면 다 됐어. 가면 돼. 네. 갑시다. 네. 여기다 놔. 여기다. 여기다. 우리는 이제 시장 좀 가려고 그러는데. 가고 싶어. 거기다 놔. 여기다 놔. 여긴 뭐. 머리도인가 보네. 나 왜이래? 가야 나? 응? 가야 나? 가야 나? 가야 나? 가야 나? 가야 나? 가야 나? 걱정인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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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 이 정도는 뭐 인기 절정이야 지금 우리 아주 인기 절정이다 우리 주현이 안 왔어도 올려둔는 인파에 지금 어? 올려둔다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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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어 하 주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해가 한풀 꺾였는데요 아까보다 해가 한풀 꺾였어 네 안녕하세요 어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예 아 예 그 신발 같은 디자인을 신발 가게가 없는데 신발 이쁘다 아 이거 이쁘다 그치? 이거 이쁘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이거 하자 네 아 저게 이쁜데요 그러니까 저기에 없나 그냥 신으면 안 되나 nothing? 아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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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신발 못 사서 주현이 여기는 그런 거 팔겠다 신발 신발이? 신발 신발 아 신발이요? 어 여기는 그런 거 팔겠어 미련이 남아서 주현이 보니까 나하고 발 사이가 똑같은 거야 네 괜찮을 거 같더라고 어 여기에 뭐 있을 거 같다 아 예예 저기요 네 오 신발은 없는데요 자기도 이런 모자 하나 쓰고 다니면 좋을 텐데요 만우놈께서는 지치셨는데 한번 써봐 한번 써볼까요? 네 네 응 요거 요거 하나만 이거 그건 너무 가죽 툭 툭 아니 좋잖아 덥고 바람 바람 바람이 너무 덥 바람이 너무 덥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너무 너무 색깔이 너무 색깔이 어 미국 쇼미 쇼미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데요 이게 좀 더 낫지 않아요? 전 이게 이게 이거 하나 해 네 이거 오 좋다 이건 좋다 네 이게 더 나아? 전 이게 더 아 오케이 이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요 저는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좋은데 저는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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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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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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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 근데 잠깐만 아 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 227 237 237 237 이게 라탄 신발인 거죠? 라탄이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지 이거 이거다. 아 오케이. 땡큐. 왜? 아 예? 왜? 제가 패션을 잘 몰라서요. 네. 음. 너는 왜요? 아. 아니요. 아니요. 이 디자인은 안 좋아서요. 응? 다. 너가 좋아?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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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노래?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!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! 오케이!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! 오케이! 되게, 이게 이 노래야. 여기가 스타브 라슨. 오케이, 700만 원. 감사합니다. 아, 다 됐어. 베르새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